요즘 송진기 배우의 야핏 광고가 핫하지요 리뷰를 하기 전에 이 광고에 대한 반응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상당히 외국 유틴들이 많은 채널인데 인트로 영상을 보고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나이스 가이 핸섬 가이 많은 유틴분들의 댓글이 달려요 멋진 배우의 인트로 영상이 너무 인상적이다 잘생김은 언어인가봐요 외국에서도 그 한국형 미남형을 알아본다는게 미남은 만국 공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실내 사이클은 사실 업무가 바쁘고 활동을 많은 사람들한테는 최적화된 운동기구일 수도 있지요 또 편한데 아무런 그 제재 없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 그것만으로 효과적이겠죠 더군다나 멋진 배우가 연출해 주니 좋은 인트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말하니 좋으니 광고효과는 상당하겠죠 하여튼 말하니 좋으니 광고 8시 야 너도 핏할 수 있어